방송의 미니셔널 양수아 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오늘은 바로 얘 입니다. 블랙 라이언 시커먼 사자 블랙 라이언 오디오 흑사자 소리 사자 좋아하세요 호랑이 좋아하세요? 저는 호랑이요. 늘 호랑이가 좀 더 멋있었어. 사자보다는. 그리고 각 종의 끝판왕끼리 싸우면 호랑이가 더 세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호랑이는 산을 뛰어다니고 사자는 돼지를 뛰어다니니까 아무래도 근육량이? 호양이가 더.. 호양이? 호양이? 귀엽네요. 호랑이가. 호랑이가 좀 더 실질적으로 근육이 더 발달될 수 밖에 없겠죠. 호랑이는 가리면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침팬지 디자이네요. 근데 사실 요렇게 쳐내면 이거 그러네. 아니 그거 있잖아. 그.. 저기 아프리카 사는 개코 원숭이. 아 그래. 그런 느낌. 원숭이 느낌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보고 아 이게 사자구나 라는 걸 아까 보고 알았어요. 네. 흑사자지만 사실 흑개코 원.. 네. 오늘 만나보실 제품은 블랙라이언의 레볼루션. 혁명이죠. 혁명. 흑사자 혁명.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아직 정식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리뷰로 만나보는 제품이구요. 그래서 아직 국내 리테일가는 지금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라 이제 해외 리테일가를 보면서 어느정도 추측밖에 할 수 없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저기.. 이 블랙라이언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려고 해도 국내에는 이제 뭐 아예 브랜드 정보도 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 정보나 이런 것들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구요. 그냥 뭐 저희가 예측은 할 순 없습니다만 외국 사이트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제품이 400달러 전후에 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국내 출시가는 아마 40만원대 후반 아니면 50만원대 초반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 블랙라이언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저희 또 이제 현 PD님이 간단히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블랙라이언 시카고에 있는 붓디크 오디오 회사 합리적인 가격으로 녹음 스튜디오를 위한 뛰어난 품질의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창기 모디파이 회사로 세계 유명 오디오 브랜드들의 제품들을 모디파이에서 판매했대요. 그래서 그거에서 노하우가 누적이 돼서 그걸로 전설적인 오디오 기기들을 복각하기도 하고 고가의 오디오 장비들을 자신들만의 색깔로 재구성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 인지니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QC에 참여를 하고요. 뭐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검수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뭐 사실 모든 브랜드들이 하는 얘기고 네 이 블랙라이언의 스페로 마크2라는 컨버터가 있는데 이 컨버터가 에드시런의 디바이드 앨범 제작기 영상에 나와서 어 진짜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유명세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모디파이 회사로 좀 출발한 회사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 딱 뭐 당연히 두 가지 케이스겠지만 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뭐 유해사의 앞으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위치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그렇게 출발했다고 하니까 약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 블랙라이언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블랙라이언 사이트의 홈. 여기가 홈이었네요. 홈플루션 2 곱하기 2가 바로 제일 앞에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 모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웃보드도 꽤나 만드네요.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프로덕트 마이크풀이 있고요. 컴프레서 인터페이스 파워 컨디셔너 그리고 뭐 워드클락이 있고요. 악세사리 어페럴 의류도 있어요. 이게 어페럴인가 봐. 들어가서 봅시다. 어페럴 먼저 들어가서. 뭐 있나 좀 봐야겠어. 이 양반들이 패션도 다. 이거 두 개 있네. 이거 두 개 있네. 와 이거 40달러짜리구나. 오 비싸네. 어 이거 5만원짜리네 5만원 거의. 그렇군요. 이거는 저희 이제 그 오늘 리뷰를 하면서 샘플로 이걸 보내주셨는데. 반팔 티를 주셨으면 더 잘해보셨는 거죠. 이거는 그죠. 이 시즌이 지났으니까. 이거가 왔으면 좋았을 거를. 내년에 뭐 입도록 하죠. 이제 사실 뭐 거의 입을 일이 몇 번 안 남았어요. 다음 리뷰 때는 반팔 보내셨죠. 어페럴은 딱히 딱 뭐 여러 가지 제품군이 있는 건 아니고. 티 두 개 있고요. 마이크 프리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 하프렉 아메리칸 스타일 마이크 프리. 브리티쉬 스타일 마이크 프리. 채널 스트립 EQN 마이크 프리. 뭐 포 채널 마이크 프리. 이렇게 다양한 마이크 프리 제품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500 시리즈라는 게 있군요. 아 이거 이거. 아 이렇게 생긴 애들. 음. 자 그리고 컴프레서. 어 이렇게 컴프레서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안 나와 있나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네네 뭐 어느 정도 때 가격대의 제품들을 만드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사이트상의 가격이 이렇게 딱히 안 나와 있네요. 어 뭐 사이트상에서 판매를 하고 싶지 않나 하는 건가? Find the dealer. 아 딜러만 찾아볼 수 있게 되겠군요. 네 그런가 봐요. 비지 다월 스토어. 어? 이게 뭐야? 아 이거는 샵이야? 샵이 또 따로 있나? 그러니까 지금 듀엣이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네.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저기 얘는 그 있었잖아. 돈. 40달러 14달러. 옷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약간 좀 사이트가 약간 판매.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사이트 지금 이 디자인된 게 모르겠다. 좀 특이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뭐 가격을 뭐 살펴보긴 쉽지 않은데 그냥 뭐 있나 볼게요. 네 인터페이스. 오늘 저희가 할 거죠. 인터페이스. 아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자 카트에다가 한번 담아볼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아까 그 카트가 아니었구나. 설명에도 말씀하신 게 이제 모집하여야 한다거나 복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컴프레서라든가 프리가 주력이었었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시작하려나 봐. 이제 시작하려나 봐. 이제 시작하려나 봐. 워드클럭. 네. 아 이렇게 워드클럭이 제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악세사리. 음 이런 것들. 이게 뭘까요 얘는. 담배야? 엘레멘트. 아 진짜 그런 거네. 병따개 막 이런 거네. 진짜로. 음. 차량용 적은가? 그러게요. 얘 뭐지? 뭐지? 궁금하네. 아니 무슨. 지금 사이드가 더 관심이 가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인 거고? 어디다 꽂는 거야?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 스트랩트 움직이고. 그만 이제 인터페이스 볼게요. 인터페이스 가서. 뭐 스펙이랑 이런 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뭐 캐퍼시터들. 하이엔드 캐퍼시터 브랜드들. 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여기에 컨버터가 뭔가 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여기 이제 상세 스펙 보시면 24비트 192kHz. 그리고 버스파워예요? 버스파워였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네. 소프트웨어를 스튜디오원 아티스트 모델 주고요. 아이조토프에 뭐 이런 넥타, 뉴트론, 오존, RX 이런 것들 주네요. 굉장히 요긴하죠. 브레인웍스 것도 주고요. 그리고 이게 박스에도 있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원이 아예 그림이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테크니컬 스펙 보겠습니다. 마이크 인풋 다이나믹 레인지 116, 라인 인풋 126. 상당히 높네요. 높네요. 라인 아웃풋 106. 근데 라인 아웃풋이 좀 낮네요. 의외로. 106 나오고요. 인스트루먼트 인풋 103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테크니컬 스펙을 갖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처음 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일단 뭐 이런 수치보다는 실제로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외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자 블랙 라이언입니다. 블랙 라이언 2x2. 여기 보시면은 채널 1, 2. 멀티 인풋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48V 인풋 셀렉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브가 굉장히 되게 무겁고 고급져요. 아 맞아요. 약간 플라스틱 노브 아니고 메탈 느낌 나는 무거운 노브. 원래 보통 이런 거 만지면 되게 없어 보이는 데 달려 있는데 이거 돌려보세요. 묵직하죠. 고급스러운 느낌. 그렇습니다. 이쪽에 모니터 볼륨. 그 다음에 인풋 플레이백. 이거 다이렉트 모니터 조정하실 수 있고. 헤드폰 볼륨. 그 다음에 모노.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꽤 묵직해요. 그니까요. 패킹이 있고요. 자 후면부에 모니터 아웃, 라이트래프트. 그 다음에 SPDIF, 아웃풋, 인풋, USB. 버스 파워죠.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고릴라. 아니요. 사자 있고요. 자 이렇게 외관까지 잘 살펴봤고요. 그럼 블랙 라이언 오디오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혁명 2x2 레볼루션 2x2. 다음 시간에 사운드. 직접 묵음해서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 사운드 어떨지. 기대해 주십시오. 방구정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 식사와 importante의 회사님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